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25길 4 대구 교동에 위치한 부산 안면옥입니다. 이곳에 줄 서서 먹는 평양냉면 맛집이죠. 이 집은 4월부터 추석 전까지 딱 더운 날에만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 30분 이 집은 육향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. 구성은 고기와 완자도 들어있고 개인적으로는 대동 그 집보다는 이 집이 육향이 더 좋았습니다. 완자도 맛있고 고기도 맛이 좋았구요. 코리안 미슐랭 가이드인 블루 리본을 받을만한 집인 것 같습니다. 평양냉면에 다데기와 식초, 겨자 등은 어울리지 않습니다. 본연의 육향을 즐겨주세요. 저도 알기 싫었습니다.